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여름의 한 곡판, 우리 지역에서 한 편의 영화가 촬영됐는데요. MBC 침북이 기획한 영화 로망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영화 로망의 이창근 감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 로망이 어떤 영화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 70줄에 들어선 노부부에게 동반침해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요. 그들의 현실이 또 사라지면서 아이러니하게 또 예전의 애틋한 기억들이 또 되살아나고 이런 아픔들을 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못하시고 두 분이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들만의 애틋한 로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영화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영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봉 씨는 로망이 뭐예요?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내 자신 로망이 뭐예요? 든든한 남편하고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예요. 날 알아요? 응. 아주 잘. 뭐 엄마 저렇게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짓거리란 게 전혀 기억이 안 나. 치매도 얼마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네. 예. 하나보다 둘이나 낫겠지. 심심시도 않고. 늘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치매나 걸릴 걸 그랬네요. 임혜자, 정신 놓지 마라. 나한텐 임혜자 당신뿐이야. 폐차야. 뭐 이 정도면 오래 살았지. 오래되고 고장 나면 무조건 폐차냐? 오래된 법만 사고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또 고치고. 안 되면 또 고치고 고치고 이리 와. 나한테 뭐 하고 싶었던 말은 없어요? 안 고워. 나도요.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고 왔는데 동반 치매에 걸린 70대 노부부의 사랑을 그렸다. 영화 로망. 정말 참 특이하고도 특별한 소세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치매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전에는 노망났다, 노망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영화 제목인 로망과 노망. 이것도 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깊게 생각해보면 또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불란서에서는 로망이라는 표현을 로맨스, 이런 장르적인 의미로도 또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꿈과 사랑, 소망 이런 쪽으로도 또 해석이 되고요. 또 로망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쨌든 오래도록 또 같이 살면서 또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의 또 하나의 의미로 본다면 로망이라는 단어와 또 유사점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치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재를 고르게 되셨어요? 로망은 최초에 충북 MBC의 이재혁 PD님이 주치폭력에 대해서 시사 취재를 나가셨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시게 되셨대요. 그 할머니께서 인터뷰 중에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주치폭력에 대해서 인터뷰 하시는데 행복하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신의 말도 잘 듣고 또 요새 그렇게 잘 따른다. 그런 말씀을 듣고 되게 이제 누구에게는 악마 같은 선물이 또 누구에게는 또 행복의 선물이다라는 어떤 아이러니에서 처음에 초고를 작업을 하시게 되셨다고 하고 저는 그 원작을 2016년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눈물을 감출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고 한동안 울다가 먹먹함 속에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이 동반침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그렇죠. 서로가 얼마나 애틋할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평소에 있을 때는 정말 서로 미워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정들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동반침해라는 소재가 주취폭력에서 시작되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침해라는 소재가 자칫하면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 로망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로망을 접근을 할 때 다른 기존의 영화들을 좀 살펴봤는데 주로 이제 침해는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병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가족과 좀 별개로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우리 주인공 남봉의 아들로 나오는 진순의 가족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또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막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또 불효자나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 관객들이 보셨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와 내용을 이제 잘 버무린 상태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신경을 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더 꽃피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해 MBC 충북에서 제작 발표를 했을 때 이순재 배우라든지 정영욱 배우 이런 주연 배우들도 있지만 영화의 실력파 대세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주인공인 남봉 역할에는 이순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매자 역할에는 정영숙 선생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진수 역할에는 조한철 배우님 또 그의 아내로 나오는 배선배우님 그리고 우리 딸이자 손녀인 이혜원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봉 친구들과 또 젊었을 때 남봉, 젊었을 때 매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 남봉과 매자는 실제 부부예요. 진성규 씨와 박보영 씨라고 실제 부부가 젊은 남봉과 젊은 매자를 연기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봉과 매자는 제가 알기로 한 세 번째, 네 번째 부부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만 보면 진짜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두 분의 그런 케미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캐스팅이 어떤 분이 계실까 고민을 해봤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핫한 배우 중에 마침 이제 진성규 배우님을 미팅을 하게 됐는데 또 진성규 배우님의 그 아내분이 배우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그때 처음에는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피디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매자를 연기해도 충분하실 미모를 가지셨고 분위기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볼 필요 없이 두 분이 같이 연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진성규 배우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 안 그래도 아이를 낳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동반 출연을 한다면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정격 출연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신경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전유경 배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 정영숙 선생님 따님이세요. 로망이 태생적으로 가족 영화다 보니까 그런지 정말 가족 영화가 됐네요. 그렇죠. 모 시사 모 아침 방송이었을 거예요. 그 교양 방송에서 정영숙 선생님께서 내 딸도 배우인데 꼭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게 꿈이다. 말씀하셔서 잘됐다. 우리 영화도 각자의 소망을 이뤄주는 또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전유경 배우께도 연락을 드려서 어떠냐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구멍 하나 없는 이제 연기파 배우들로 채워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따뜻한 로망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본인의 나이대와 맞지 않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맡았잖아요. 20, 30대의 노인 역할을 맡는다든지 30, 40대의 학생 역할을 맡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실제 나이와 비슷한 역할을 많이 맡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순재 배우나 정영숙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매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나이에 이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좀 그분들도 좀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가장 좋은 연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 나이를 연기하는 게 가장 좋고 또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나 또 정영숙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또 주변 지인분들이나 그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가 남다르셨어요. 많이 준비도 해오셨고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도 구체적이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매 증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두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영화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증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무리하게 시간 경과를 통해서 점프컷을 통해서 어쨌든 표현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증세가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이러면 관객들이 과연 알까 그래서 다시 촬영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강하게 가겠다.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이제 그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요. 정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세요. 또 치매 연기를 또 한 번 해보셔서 그러신지 치매가 걸렸을 때 어떤 본인의 모습 단정치 않은 모습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또 정영수 선생님은 선생님께서는 또 그런 디테일한 준비들을 해 주셔서 직접 상태 변화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도 본인이 직접 만지시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젊은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모습 변화에 있어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못 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조금 잘해드리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캐릭터에 너무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연기를 해 주셔서 영화가 이렇게 고급지게 또 고퀄리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영화도 빨리 보고 싶고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여름에 촬영을 했잖아요. 지난해 여름이 정말 너무 더웠거든요. 촬영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으셨고 또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많은 기억이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뜨거웠어요. 110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도, 38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더위였고요. 저희 첫날이 또 청주동물원에서 그러셨군요. 촬영을 했는데 청주동물원 주차장에 해를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는데 그 무더위에 선생님들께서 지치시고 더우실만 한데 그래도 꿋꿋이 잘 또 버텨주시고 하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게 잘 찍었고요. 에피소드라면은 우리 무심천 옆에 저희 카센터 촬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순재 선생님 친구분들 카센터 운영하시는 사장님 청가 역할을 하신 여무영 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가 역할을 하신 김기천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첫 촬영 첫 테이크를 찍고 오셔가지고 어땠냐고 자신의 연기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 좋았다고 그런데 첫 테이크 찍었는데 너무 떨리신다는 거예요. 그 베테랑 분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순재 선생님 앞에서 연기를 하니까 그렇게 떨리더라.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순재 선생님한테 친구처럼 말을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기천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하고 실제 나이가 24살 정도 차이가 나세요. 그 중에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하시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더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말을 놔보겠냐 하시면서 오히려 연기를 더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청주동물원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 전역에서 대부분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사실 지역민들에게는 촬영 장소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다 관심이 가거든요. 어떤 곳들에서 촬영을 하셨어요? 국립청주박물관 그다음에 청주동물원 그리고 무심천 등등에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촬영 양이 제일 많았던 곳이 무늬면이에요. 무늬면이 저희가 헌팅할 때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무늬면으로 들어가는 초입길이 이렇게 가로수길로 이렇게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또 도심 속에서만 살다가 또 그런 배경을 보니까 너무 또 따뜻했고 따뜻했고 진짜 남봉과 매자는 이런 곳에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늬면에서 이제 남봉과 매자의 집 그다음에 무늬초등학교라고 또 있는데 그 무늬초등학교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그래서 그 무늬초등학교 그 무늬면에서 도로, 거리 그다음에 남봉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아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진수를 찾아가서 만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그다음에 또 남봉과 헤어지고 진수가 가족을 찾아가는 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모두를 이제 무늬면에서 촬영을 했죠. 그렇군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주인공이 앉았던 자리 그리고 살았던 집 이런 곳이 다 명소가 되잖아요. 로망이 잘 돼서 꼭 충북에 많은 명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영화 로망 이창근 감독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창근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감독으로서는 로망이란 작품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대학을 산업디자인과를 나왔고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상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로 광고회사 CF 프로덕션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조감독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지인 소개로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서 하는 일이 영화 쪽의 특수효과 장면을 찍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현장에서 또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 다음 컴퓨터 그래픽을 작업하시는 디자이너 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특수효과 촬영한 분량을 가지고 와서 디자이너 분들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또 IMF가 와서 회사가 또 갑작스럽게 또 문을 닫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그 잠시 쉬는 동안 시나리오를 한 편 썼는데 시나리오가 또 운 좋게 또 당선이 되면서 영화 쪽의 연출부로 자연스럽게 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한 길만 쭉 걸어왔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시나리오를 쓰신 경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영화도 감독뿐 아니라 각본도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 각본 작업하시면서 좀 유난히 안 풀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시나리오 쓸 때는 메신이 다 힘들었어요. 힘들고 진짜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입장에서 감정신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서로의 입장에서의 정서가 부딪혀야 또 관객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이런 영화들이 정서나 감정 자체가 또 세기 때문에 매심마다 좀 힘들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지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아들을 찾아온 남봉과의 아들과의 대화신이 있거든요. 그 대화신이 물론 대사도 많고 또 두 분의 감정이 그 대사를 연기를 하는 순간은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집중도 많이 필요했던 씬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현장감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우들한테 그 영감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나리오 쓸 때 대사라든지 상황을 충분히 차로 말하면 우려낼 수 있는 정도로는 이제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배우분들께서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그 장면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고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다 애착하는 게 사실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고 싶은 의욕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정말 많은 스텝들을 이끌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요. 오히려 가장 신경 쓰고 힘들었던 거는 또 저 하나 저 하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 생각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항상 촬영장에 나가면서도 일이 일비하지 말자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나갔고 왜냐하면 배우분들도 항상 배우분들도 베테랑분들이시고 또 스태프분들도 또 베테랑분들이시라 뭐 제가 저만 잘하면 정말 잘 굴러갔던 현장이라서 항상 저를 달래고 저를 컨트롤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분들이 뭐 변수라든지 또 배우분들이 NG 없이 또 촬영을 잘 해주셔서 저희 태생적으로 저희 영화가 저해산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의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또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바닥에 딱 붙어있는 진짜 현실감이 있는 그런 캐릭터들로 분해서 이렇게 멋진 로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좀 전 세대가 함께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많았거든요. 요즘엔 사실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로망은 좀 남녀 노소 어느 세대가 봐도 전달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또 느낌도 남다를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전원일기라든지 호랑이 선생님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항상 가족들이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같이 보고 같이 웃고 그리고 대화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아이들의 교육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잔소리들이 많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런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오히려 열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나았던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가족 영화 또 가족 드라마들이 조금 더 하나의 장르로 좀 자리를 잡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개봉일일 것 같아요. 이제 4월 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언론 홍보라든지 시사회라든지 이런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27일이 서울에서 시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 또 충북에서 시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사회가 열리고 그리고 4월 3일 날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가신 봐주시고요.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응원 덕분에 정말 치열하게 작년 한 달을 충북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만족한 그림을 얻었고요. 아마 충북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로망의 정서를 어떻게 이만큼 담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로망에 있어서 정말 로망의 정서를 한껏 담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4월 3일 날 개봉하는 로망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극장 찾아주시고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영화일 겁니다. 연인 손잡고 또 가족 손잡고 또 부부끼리 남녀노소 전체 관람가니까요. 누가 보셔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영화 로망의 이찬근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노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침에 걸린 45년 차 노부부의 사랑을 그린 영화 로망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할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